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 개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참 묵상하기 쉽지 않겠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한 그 가난한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그 가난한 족속들이 따르는 그 이방 풍습 그것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죠. 가난한 땅과 같은 세상입니다. 정말 악한 문화 또 죄의 문화가 너무나 관용해 있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는 참 안전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이제 당장 여러분 1시간 2시간 뒤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터의 현장으로 갈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세상은 정말 이방신과 이방풍습 이방문화로 가득한 조금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놓치면 우리가 언제라도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부르지즘과 탄식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보는 자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그 형제에게, 그 이웃에게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여기서 내 형제는 친인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도 내 형제의 낙위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게 세 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라는 의미를 넘어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를 잃어버렸다. 사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져 있는 것. 단순히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살 길이 막막한 자들 도울, 어디서 내가 도울 힘을 도울 길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찾아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들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낙은에 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도울 길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없는 은혜로 그 낙은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고 도움의 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구절이 몇 군데가 더 나오는데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동성애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앞부분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할 때 이 남자의 의복은 원어적인 의미로 군장을 말하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또 군장을 지우는 것 이 말은 여자에게 군장을 지워서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약한 자 약한 자를 잘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여인들 그리고 약자들 그들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 어떤 무리한 요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섬기라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든지 길가에든지 새 둥지를 보거든 그 안에 어미새와 새끼새가 함께 있을 때 그 어린 새는 취하여 그것을 가질 수 있지만 어미 새는 반드시 놓아주라.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의 생명 그것이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새끼새는 취하였을 때 상관이 없지만 어미 새까지 취하면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보존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끼새는 취하되 그 어미 새는 취하여서 그 생명이 계속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어떤 남자가 남편이 결혼을 한 남편이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 아내가 미워지고 싫어져서 내가 결혼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거짓으로 허위 사실을 말할 때 진짜 나쁜 남자죠. 그 아내의 부모 그 여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결혼 안 한 처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날 밤 관계를 갖고 그 아내에게서 피의 흔적이 나타나면 그것을 처녀의 표로 삼았는데 그래서 처녀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 남편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은 100세계를 그 부모에게 주고 절대로 이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그런 의무를 져야 됐던 것입니다. 이 입증하는 방법이 요즘 시대로 치면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당시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 아주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말할 권리도 없었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서로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리면 그곳으로 이혼이 그냥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 딸은 정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수천여입니다. 라는 것을 이 부모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들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신원을 무시하지 말고 돌아보고 보호해 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힘 없는 자들 누구에게도 말할 기회가 없는 자들 그저 내 처한 신세나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를 돌아보아라 내가 낙은에 된 때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세상 문화와 혼합되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후반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여자에게 남자의 의복을 입히지 말라. 그것은 군장을 지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것은 이 여자의 의복은 정말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성의 옷을 입는다. 남자가 치마를 입는다. 요즘 시대로 치면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 가나한 족속 들은 가나한 땅에 신을 섬겼는데 그 신 중에 다산의 신이 있습니다. 다산하게 한다는 신. 다산이 축복임을 믿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성의 옷을 입으면 그 가정에 다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의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남자는 여성의 옷을 입지 말라 하신 것은 그 다산의 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고 경고하신 말씀인 거예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섞이지 말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이 나와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너는 소와 낙위를 결의하여 밭을 갈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라. 두 가지가 혼합되지 말아야 될 것 섞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 규례 그대로를 지켜 행했죠. 지금도 그렇게 지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에 깊이 뿌리 내린 이방 종교 관습 풍습에 매여 살지 말고 그것을 쫓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뒤섞여지는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 그래서 여러분 왜 중앙송소를 두신 것입니까? 가난한 땅 전역에 만연해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흔적들 그 산당과 그 이방신을 세웠던 그 수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까봐 내가 지정할 택하실 그 한 장소로 너희들이 다 모여야 돼.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그것으로 모여. 여기에서 나를 섬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토요일 밤 전 국민 모두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고 지금도 사실 그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오늘 아침에 까지 보니까 154명 더 충격적인 것은 20대 새파랗게 젊은 그런 청년들이에요. 젊은이들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귀신 분장을 하고 심폐소생술 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 놀이공원에 함께 갔습니다. 곳곳에 할로윈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할로윈이 뭔지 알고 파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도 그 의미가 잘 몰랐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할로윈은 켈트윈의 전통 축제 사윈에서 기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할로윈 분장 문화의 원형이 됐다. 미국에서는 그저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 달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어떤 그런 홀리데이로 그렇게 보내지만 깊은 의미에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 또 우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항상 옷에 술 이렇게 천으로 꼬아서 만든 그런 실 같은 거죠. 그 실 묶음 같은 거를 내 귀퉁이에 그것을 달아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민숙이 15장 37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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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개명을 기억하여 진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여 바라보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그 기준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우리가 순간순간 붙잡고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중요성에 대해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과 연결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에서 30절까지는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는 성폭행하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붙들어서 동침한 경우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침한 경우 어떻게 이런 일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도 참 민망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이렇게 열거된 성적인 부도덕함 세상에 구약시대 때 그랬나 봐 그게 아니고 오늘 다 우리의 지금 이 2020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뉴스 사회면에 날마다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성적인 부도덕함을 행하지 말라고 주시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은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순결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할 때 성경 곳곳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시죠. 신부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과 연합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정말 결혼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결혼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였다. 성적으로 음란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처녀가 아님을 의심하는 일에 대한 본문이 아까 있었죠. 13절에서 21절까지 그런데 만약 정말로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아내를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희는 그 악을 제하라. 여기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라는 뜻 이 말의 의미가 원어가 자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가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긴다라는 뜻에 이 의미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기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 인 것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마음을 여러분 주신다 싶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 것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고 그 말씀의 생명다에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함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에 걸쳐서 무거운 말씀의 제목들이지만 우리가 마음 다해 우리가 뜻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슬픔 당한 자 외롭고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때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극률함으로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마음을 쏟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 슬픔만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 길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눈물 흘리며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울길을 찾지만 하나님 그 도울길을 정말로 찾지 못하여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시리에 빠져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못 본 척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 하루 주님 그러한 자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작고 연약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 그 일에 더 귀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자를 보내소서 나를 축복하는 자로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도울 자로 보내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극렬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통로로 나를 쓰시옵소서 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9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섞여선 안될 두 가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옷의 내 구석에 수를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 안에 귀신 좀비와 같은 악한 영의 모습에 열광하는 문화들 하나님 이 악한 문화들 악습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영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선택에 하나님 기록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이라면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의 문화를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악한 하나님 그 문화를 하나님 즐기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악한 문화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룩한 하나님 문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는 하나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는 것과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 잘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한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나오기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강단 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악을 제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경애하는 순결한 믿음이 우리의 부부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륜과 동성애 이런 성적인 타락을 성적인 취향인 것처럼 또 성적인 존중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인 부도덕함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육신의 정력과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 우리들을 미혹하는지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부관계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윤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젊은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타락함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극률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극률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